지민이를 붙인 사람이 회등을 했는데 지민이를 붙인 사람이었어 지... 진지라고... 예예예 왜는데요? 이거 만약에 나 이때까지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태형이한테 등을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 김태형이지? 진짜 절교다 오늘 진짜... 이거 바로 끊어라 와서 지읒, 기읒, 절교 근데 내용들 계속 있었거든요? 만약에 진영이면 그냥 진영 싫어할 건데 지민이는 비를... 형, 형, 형 소프트 말이야? 네, 진영이에요 야, 너 절교한다 오늘 너 진짜 나 오늘 볼 생각하지 마 방송 끝나는 대로 너도 끝이다, 알겠지? 아니, 김인이 너였냐? 김인이 너가 나잖아 아, 그래? 태형씨가 붙잡는 사람? 나네 그래서 오늘의 생자는 김태형 와, 저런 설락하고 빙대한 거야 솔직히 이거 형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태형이 도와주는 거야? 그럼 계속 도와줬어요 와가지고 계속... 등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너무 짜증나게 계속해서 태형아 고마워해라 자, 이제 둘이 나눠타요